주품목으로는 에너지바 초콜릿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무슬리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시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해서 선식개념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로 만든 콤플레이트 제품입니다. 무슬리나 콤플레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그런 것을 쉽게 구매가 가능하세요.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면서 차차 국내에 소개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